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아직 안 누르셨다고요? 눌러주십시오. 오늘 떠평은 두 분의 글인데요. 짧은 글 두 개를 소개하는데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글은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미래 한국 시사주간지의 한정석 주필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참고해 볼 만하다. 그리고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검수완박 통과됐어? 뭐 그럼 할 수 없지. 일단 공수처에 특수부 검사들 임명해서 거기서 다 조져버리면 되지 뭘. 검수완박법에 공수처는 예외로 두었더구만.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대상 공직자 아래 직에 재직 중인 사람이나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으로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유도 포함된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5.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7.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8.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9.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의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10. 태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 공무원 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11. 검찰총장 1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13. 판사 및 검사 14.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15. 장성급 장교 16.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감사 17.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며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족이 포함된다 자 이렇게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은 모를까요? 에이 잘 알죠. 특수통 평생검사를 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인데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죠. 그렇다면 지금 검수한박의 저 행태를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너들이 그래? 너들 지금 그러는 놈들 다 여기 공수처 대상이야. 너네들 공수처법에 있어. 다 있잖아요. 대통령에서부터 싸그리. 그리고 수사권 경찰로 가면 수사 못할 것 같아? 수사 못하면 그 경찰도 여기 고위공직자에 다 들어가 있어. 사그리 다 수사해. 그리고 재판 잘못하는 놈들? 그것도 다 수사해. 헌법재판소로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잘못하는 놈들? 싹 수사해. 그게 공수처법이야. 너들이 만들었지? 고맙다. 문재인 정부 공수처법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거 잘 쓰게 생겼으니까 땡큐 문재인. 땡큐 추미애. 땡큐 박범계. 땡큐 조국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요.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그리 다 들어가 있어요.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수사하면 되니까 두고 보자 이러면서 지금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임기 시작하자마자 작살냅니다. 공수처로 수사사 작살내고요. 두 번째 분이 보내주신 글. 이건 또 다른 방법인데요. 이걸로도 다 한 방에 다 작살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대로요. 윤석열 대통령이 172석 거대 야당을 한 방에 제압하고 수도권을 가져오는 방법 의외로 간단하다. 현재도 진행 중인 4.15 총선 부정수사를 계속 하도록 한마디만 하면 된다. 이두봉 인천지검장 및 수사팀이 이미 증거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대선까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것만 다시 재개하면 재검표 결과까지 뭉갯던 대법관, 선관위원장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 인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소송 중인 다른 지역도 수사 재개가 가능할 것이고 더구나 사전선거 및 비례대표 선거도 소송 중인데 이것도 재개하면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 날아갈 것이고 가을쯤 보궐선거를 치르면 여대 야소 구도로 개편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민주당은 총리부터 장관, 인사청문회 절대로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므로 일단 차관인선부터 실시한 후 부처 업무를 시작하면 된다. 그 후 가을 보궐선거 이후 바뀐 여야 구도에서 장관 임명하면 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수사 및 재판을 디테일하게 해서 이재명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구도로 만들면 이재명을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흠집잡을 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절대 이런 마타도우의 게이치 말되 우호적 언론을 활용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치를 강조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새 정부의 진정성에 표를 줄 것이다. 결론은 첫 출발은 4.15 부정선거 수사 재개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제가 늘 주장하던 거 비슷한 얘기로 이분이 글을 써주셨는데요. 어느 분인지 4.15 부정선거 수사하면요. 이게 외통수예요. 이걸로 국회의원 다 날리고 다시 하면 되고요. 이걸로 선관이고 뭐고 다 날리고요. 제도 개선하면 되고요. 이게 외통수입니다. 이걸로 다 한 방에 다 끝납니다. 쉬운 길이에요. 용기만 조금만 용기만 내면은 뭐 다 날릴 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맞이했습니다. 그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난세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난세의 영웅 탄생인데 운도 좋은 것 같아요. 활용을 잘하면. 지금 대통령 되는 것도 일약 스타가 돼서 됐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따라졌고 그걸 천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안 되는 거예요. 난세는 이렇게 천운을 받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 된 다음에도요. 이런 운이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활용만 잘하면. 공수처 본인이 만들지 않았는데 문재인이 길을 쓰고 만들었는데 그걸로 활용할 수 있어서 운이 좋고. 그다음에 4.15 총선 재판 질질질질질 해서 2년이 넘었잖아요. 이젠 더 못 끌게 생겼으니까 이것도 윤석열 당선인한테는 엄청난 행운이에요. 이거 그냥 한마디만 해서 박살내면은 그냥 우우죽순처럼 금배체들 다 날릴 수 있어요. 지금 국힘당까지 다 날리면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으로 국힘당에 공천해서 꽂으면 이런 운이 어디 있습니까. 여야 다 날릴 수 있는 천운을 타고 태어난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용기만 조금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수사까지도 더 한방에 다 날릴 수 있고요. 최고의 운을 타고난 겁니다. 이제 잡음만 조금만 없애고 공수처 아까 처음에 그래서 공수처장 잘 임명해서 공수처로 대폭 보강해 주십시오. 수사검사들 수사관들 보강해서 싹 다 날리게 해주고 그다음에 4.15 부정선거 이거 재판하게끔 압박해서 한문은 그냥 일사천리로 나라 바로 잡습니다. 쉽게 잡아요. 쉽게. 이거를 민주당은 알기 때문에 윤석열을 어떻게든 맡아두고 해서 김건희 여사 이만큼만 물고 뜯고 거짓말로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개를 안고 무슨 용산에 가 외교 외무부 장관 공간에 가서 현재 외무부 장관 부인을 쫓아내고 자기가 뭐 다 봤다. 순 거짓말하고 마주친 적도 없대는데 순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거 무서워서 미리미리 흠집내기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개의치 마시고 부정선거 수사하면 그게 첫 출발이고 첫 출발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외통수로 몰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법무부 장관 한동훈 안친 거는 신의 한 수였어요. 거기에 특검 카드가 있고요. 인사권은 네 달이 주어졌습니다. 한동훈에. 한동훈에 네 달 동안에 수사 사거리 작살나고 그와 동시에 공수처에서 할 건 공수처에서 다 작살내고 그다음에 4.15 총선 부정으로 몰아가서 싹 작살내면 돼요. 와 이런 운이 어디 있습니까. 작살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달 안에 다 박살입니다. 한동훈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네 공수처 새로 임명되는 사람 화이팅. 특검 누가 임명되는 사람 화이팅. 다 끝나는 거예요. 한방에 다 박살내는 거예요. 천운을 태고 난 은석열 당선인. 시작부터 5월 11일서부터 그날은 첫날이니까 취임식이니까 싹 마음의 정리 좀 하시고 11일서부터 검수완박 그거 무효처리 하시고 무효처리 할 수 있대요. 15일 내에 공포 이제 전직 대통령이 공포한 거 공포 무효처리를 할 수 있대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공수처장 기가 막힌 사람이 임명하고 법무장관 한동훈 됐으니까 쭉쭉쭉쭉쭉 11일부터 그냥 바로 막 수심은 처음에 그냥 한 달만 고생하시면 그냥 태평성대에 옵니다. 한 달만 그냥 빡세게 갑시다. 두 분의 글이 많은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한 달이면 다 박수할래요. 네 화이팅.